제가 이제 빨리 일어나서 물을 내렸거든 이제 나갔다 거울을 보니까 분명히 들어올때는 거울이 안 깨져있었거든 깨져있는거야 오마이갓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클레버티비 오늘 가서 뭐 할거에요? 어디가요? 오늘 끝나고 합숙훈련 하는거에요 네? 그게 뭐에요? 합숙훈련 뭐에요? 연습하는거에요 뛰어 아 왜요? 짠 아 네 드디어 뭐야 뭐야 갑자기 눌렀어요 쪼꼬미야 오늘 공연 잘했습니까? 네 공연 끝나고 공연 끝나고 어디 간대요 맞아요 어디요 어디갑니까 어디갑니까 울러간다고요? 울러간다 뭔소리야 합숙훈련 가는거잖아 뭔소리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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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흠 이거 왜요? 이거 왜요?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늘은 말도 해볼까 백가지 계획들 중에 꿈이 는 끝이 없는데 자꾸 이 꼬린 올라가 모여 머리를 맞대 봐 틱톡 시간이 없잖아 눈빛 사이로 보낸 바로 그거야 어둠 속에 다 잠든 이 순간 떨려와 시작 우리가 지금 펜션에 도착을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먼저 집 소개를 해볼텐데 우선 여기야 여기에 우리가 온 이유가 뭐죠? 저희가 공연도 끝났고 오랜만에 저희 다 같이 운동회도 하고 신나게 놀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방 소개를 해봅시다 네 시작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되게 넓을 것 같아요 지금 2층 집이에요 1층부터 해봅시다 보이는 거울샷 엄청나게 티비 전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샷 따라라라 역시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넓은 방이 있습니다 엄청 넓어요 짜잔 짜잔 어 저희 이거 라면 왜 챙겨왔죠? 어 엄마들 몰래 라면 그래먹을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 라면을 주 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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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림이 많아요 그쵸 되게 그림이 많네 이거 저예요 아 나 좋은 생각났어 라면을 먹으면서 밥을 살짝 냉장고에 한번 봐보자 냉장고에 뭐가 있을거야 통장고 통장고 안 돼 안 돼 안 돼지 아 시연아 아 가 봐봐 진진진진 이 안에 들어오면 안돼 진진진진 가봐봐 아니 알아라 괜찮아 사랑해 기절 오 오 이거는 썸네일 각인데 시윤이랑 먹어볼까요 뭐지 얄수없는 지걸은 뭐죠? 약간 들긴 한데요 진짜? 진짜? 괜찮아요?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완전 막갈낭의 미소 쿵쿵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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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다 싱크대 쿵쿵다 베나무 쿵쿵다 우지개 우지개 이렇게 아오 쿵쿵쿵다리 쿵쿵다 쿵쿵쿵다 종이컵쿵쿵다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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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우지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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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지 должен 우ити 우지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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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톱 3 우지개 우지개 그럼 이제 모두 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방금 들어가기 10분 전에 학교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갔거든 근데 이제 볼일을 보고 있었어 그거 뭔가 무서워 야 조용해 조용해 근데 갑자기 그때 한 오후 4시쯤이었거든 근데 그때 화장실 밑에 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있는데 그 변기가 이렇게 앉는 변기가 아니야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변기 아 죽으려 그 변기에서 갑자기 손인같은 물체가 난거야 근데 내가 이게 빨리 이제 일어나서 물을 내렸거든 이제 나갔다 이제 나갔는데 거울을 보니까 분명히 들어올때는 거울이 안 깨져있었거든 깨져있는거야 오마이갓 아니 잠깐만요 소리도 안들렸어 아무소리도 언니가 진짜 그랬어 근데 솔직히 누가 깨울 일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깨져 근데 이런 식으로 깨져있었는데 근데 나갔다 근데 그 다음날 그 거울이 그냥 붙여져있었어 아 시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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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끄러워 시끄러워 다음날 다음날 이날 우리 편의점에 가는 거예요. 좋아! 자 자 자 조용 조용. 자 자 자. 갑니다 갑니다. 왔어요.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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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요. 같이 가요 그냥. 자 지금부터 준비 됐으면 바로 갈게요. 준비 됐나요? 네. 준비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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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해줘 너도 내 생각뿐이라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너와 함께 하 separat